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독님도 2020년 경자년에 새해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도 너무 예쁘세요 선생님. 제가요 특별히 우리 신령님들한테 이제 큰 걸 하려고 제가 신경 써서 맞췄어요. 엄청 비싼 건데. 네. 2020년 저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0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2020년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생님 빠질 수 없는 방울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짤랑짤랑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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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 저희 연하음의 이 방울 구독자 여러분 다 사세요. 복 터지게. 2019년도 최고 히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선생님. 방울. 네 맞아요. 내가 일부러 방울을 흔든 건 아닌데 한번 흔들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이 미국에서도 막 흔들어 달려니까 네. 미국에서. 생활하고 됐어요. 네. 네. 근데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방울을 많이 흔들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먼저 특허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특허권을 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거 따라서 하면 쬐빨리는데 근데 어떤 분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제발 흔들지 마세요. 제가 먼저니까 자 이렇게 2020년 경자년 네. 오늘은 개띠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개띠를 보면 개띠들이 진짜 말 그대로 끼가 장난은 아니죠. 네. 왜 개띠라고 졌는지 모르겠어. 이왕이면. 다른 띠를 하면 좋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띠를 만들려면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개띠 하면 우리가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가 진짜 사람보다 나아요. 저도 정말 싫어했는데 인간하고 겨루를 하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저도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아들이 데려와서. 근데 진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아가지고 가슴이 막 어쩔 때는 에려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됐는데 아이고 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 않고 타는 여자 보면 재수없다고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난리 나버리고 서방도 싫고 새끼도 싫어. 왜냐면 새끼는 지 알아서 떠났으니까 강아지만 있으면 돼 옆에. 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예뻐요. 그 눈이 진짜 사람 눈보다 더 예쁜데 저는 이제 애들 조금 빨리 남편이거든 25살에 애가 이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키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인간이 됐잖아요. 50이 넘어서면 천이 나고도 아무튼 이제 인간이 됐잖아요. 인간이 된 상태에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니까 너무나 모든 거를 다 안을 수가 있는 거지. 사랑. 근데 제가 왜 지금 개띠를 하는데 개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개띠가 그만 맞고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줄세, 갑술생 개띠잖아. 네. 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쫙 봐봐요. 개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크는지. 그리고 저기 뭐야 아니 개띠이 본인. 본인이 한번 쫙 봐봐요. 그러면은 개, 요즘 개가 왕이야. 너네 사주가 왕인데 아이고 아직은 너무 왕하기는 바닥이라고 좀 철리를 나야 돼. 우리 법당에 사주 판 아이들이 갑술생이 다야 거의 반 이상 그만큼 엄마들이 키우는 게 힘들어. 근데 사실은 개띠이니까 개띠들 사주고 봐요. 왕이라니까 왕. 네. 여자들이요 강아지하고 남편하고 안 바꿔요. 네. 진짜로. 남편들은 뮤직글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들은 엄청 이쁘잖아. 근데 보기에도 안쓰럽잖아. 혼자 있고 어쩔 때는. 근데 보니까 강아지가 최고요. 아니 호주에서도 이렇게 아이 부인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남자 순이가 순이가 네. 아빠가 제일 제일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 없을 때 새끼를 철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만약에 내가 낳는다. 네. 그러면은 강아지보다 더 이쁘게 키우겠죠. 그때는 너무 철도 없고 사는 게 바쁘고 네. 진짜 쳐다볼 새가 없었잖아요. 네. 저는 몸무게가 40 몇 킬로였는데 아기를 4kg 낳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기를 못 이겼어. 저는. 왜냐면 아기가 4kg 낳다가 금방 5kg, 6kg 되어있잖아요. 네. 그냥 막 몸이 삐싹 말렸는데 아기가 이만하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아기가 지겨웠으니까 어쩔 때는. 우는 것도 지겹고 네. 막 너무 지겨웠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다 다 커버리스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애를 낳는다면 정말 예쁘게 키울 것 같은데 네.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강아지라도 좀 예쁘게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각 수생들에게 개띠가 네. 다 이유가 있어. 왜 개띠인지. 네. 제주도 좋고 제주도 좋고 애기도 많고 한마디로 이렇게 봐봐. 걔가 얼마나 대접받아. 네. 돈 버는 제주도 있어. 아니 강아지도 가만 먹고 놀면서 탱제탱제 청와대처럼 사니까 돈 버는 제주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수생들은 입담도 좋아요. 네.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대 성공을 봐. 성공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는 철이 없고 가수생 개띠들은 서른 살 이전에는 매우 이것저것이 엄마들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스물여덟 살부터 좀 괜찮아. 네. 스물여덟 살부터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기집인 문제로 시끄러워. 그래서 개띠들이 무조건 서른 미만 만 잘 지나간다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얘네들이 돈도 막 짓건 줄 알고 그냥 5만 집 돈도 다 썼는데 네. 철이 이제 나면서부터는 돈도 이렇게 모으고 이제 그 장가가 미천도 하고 얘네들이 나중에 상술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든 마누라든 따뜻한 나름목에다 모시는 격이야. 아. 그리고 굉장히 어 뭐야 전문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마추어처럼 세상을 얘네들이 잘 살거든요. 근데 아마추어처럼 사는데 전문가 전문가들이 받을 때는 상술에 넘어가가지고 진위보다 더 웃단계로 본다고 전문가들이 상술이 이만큼 좋아요. 그리고 1월달에는 아직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27살인데 뭐 특별히 성준을 거둔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이제 그 돈들을 아까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막 쓴다 그랬잖아요. 26까지는 막 쓴단 말이에요. 뭐하는 돈이 없다 보니까 1월달에 돈이 없어. 뭐하는 게. 그래서 돈을 부모님한테 얻어 쓰든 친구한테 꼭 쓰든 문제가 심각한 거지. 고비고비 조금 넘어야만이 사장소리도 듣고 괜찮아요. 그리고 갑순생들이 착하긴 되게 착하해요. 그리고 부모로 말하면 또 이렇게 또 딸 부모로 말하면 부모님한테 아직은 믿거라 하고 떼를 쓰는 격이고 그 다음에 형제지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있으면 갑순생이 아닌 다른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가 처져요. 말수단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면 풀리는 운도 틀려. 갑순생들은 재특기야. 재특기요? 어. 다른 형제는 고음이에요. 고음. 고음이요. 고음. 느리작 느리작 속 터지고 이렇게 안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집에 나눴을 때 띠가 괜찮을지도 몰라도 갑순생 이랑 섞어놓으면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홀려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다 해먹어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얘네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했어도 아마 이렇게 상술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과가 과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과는 안 갈 것 같아. 내 생각에 대부분 공부 잘하는 과가들이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달사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1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나이는 어려도 이렇게 하도 돌아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면역성들이 조금 많이 떨어져. 나이는 어려도. 잘못하면 잔병이 차크만 치고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홍팔 조심해야 돼요. 홍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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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결혼할 수 있는 여자 운은 어떨까요? 다란지 마냥 해가지고 여자도 이미 다 얻어놨대. 네. 엄마 아버지한테 결혼할 거다 공개는 안 했어도 이미 지가 속으로 대필감 하고 얻어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취직운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서운한 게 많을 정도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사회에서. 아직 안 뽑아준다고. 취직 같은 거는 하려고 하면 26살부터 취직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도 꽁보리밥이라도 먹고 사니 다행이다. 네. 이 때문에 그래도 큰 칭찬받을 일이 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죠? 아, 좋은데요. 그 다음에 신유생 닭띠 그 다음에 아까는 성주연이였고 아홉 살 개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9살 개띠 네. 네. 개띠가 지금 신유생이죠? 네. 신유생은 닭띠이고요. 어? 네. 뭐를 해놨지? 지금 갑술생 다음은요. 서른 갑술 다음에 임술생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대죠? 임술생? 네. 1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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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임술생부터 다시 해주시면 돼요. 다시 찍을까요? 네. 임술생부터 그냥 서른 아홉 살 임술생 네. 아홉스죠? 네. 아홉스는 우리가 잘 가야 본전이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술생들이 2020년 경자년에 잘 가야 되는데요. 1월달 운을 본다면 서른 아홉 살이면 사람들은 새해부터 건강운이 조금 치겠다. 건강운이 좀 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업문이 닫히는 격이라 그래요. 아홉스 아홉스 제대로 치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어떨까요? 그동안 보로는 호각으로 먹고 산다요.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어떤가? 가정적으로는 아우 슈유 막니까 올해 그 임술생들 1월부터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 부우지간에 잘못하면 이혼안이 많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이면 상투적으로 새해 인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만일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참아야지 잘못하면 그냥 잔소리 몇 마디 한 게 폭탄이 돼서 너랑 못 세라 집을 나가버린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쌓여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계속 누적됐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에 보면 진지를 이렇게 딱 차렸는데 밥을 먹는데 애교 한조가지 반찬밖에 없어서 겨우 먹고 있어. 근데 쌀밥은 먹고 있네. 아직은 뒤에다 감추는 돈이 있잖아. 그리고 아까 건강운이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건강운이라는 게 꼭 질병으로만 건강운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고수 조심해야 되거든요. 1월달에 솔직히 아홉수를 제대로 치네요. 1월달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길이 막히는 격이고요. 고무줄이라면 우리가 고무줄이 팽팽한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땡겼다 오므렸다. 근데 이 고무줄이 알죠. 이렇게 울퉁불퉁불퉁불퉁불퉁불퉁 그런 고무줄. 그러면 이 고무줄을 우리가 제대로 고무줄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펴내야 되잖아요. 여러가지로 그게 문제가 좀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이렇게 노출된 부분 같고만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나와야 이렇게 금전들이 막 차단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요. 일단은 부부지간에 한 해를 잘 넘겨야 되니까 올해 이혼수 들어왔습니다. 이랬다 보면 기분 정말 나쁘지만 나온 대로 말할게요. 근데 그래도 내가 조심히 여긴다면 제가 또 가르쳐줘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참호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입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잘란 게 너무 많아. 지금 사는데. 그래서 길이 보이나 싶더니 길이 좁기만 보여. 네. 얼마 살기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원에서 아까 건강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만 이로 가래가 나오는 격이야. 불편하고 두렵고 요염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딱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가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먼지로 인해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뭔가 차가운 어떤 기운들이 온몸으로 막 순환하듯이 간다 이거야. 그러면 질병 얻는 건 1도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51세 경술생 네. 이분들은 긴 자리 마른 자리라고 나와요. 좋은 말이죠. 누가 시생해서 긴 자리 마른 자리를 해서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와 있다 시점에 네. 금전을 봐도 1월달은 돈이 좀 돌아서 어떤 생각보다도 큰 돈 51살이면 돈이 많으면 많을 수 있잖아요. 뭉칫돈을 내가 내 가족에게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뭐 전 사 잡수세요 한대요. 네. 그러니까 경술생들이 운이 괜찮은 거잖아. 네.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합이 좋고 네. 자식문제는 어떨까요? 자식은 솔직히 약간 머나먼 동산으로 생각하면 돼요. 돈이라고 자식들이 아직은 기를 잡을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인 좀 능력이 있어서 자식들이 약간 늦게 이렇게 늦게 가는 지도 몰라 겠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만약에 부모님이 택시를 하나 태워주면 아주 잘가. 밖을 열어주라는 거죠. 돈만 모을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은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옷 한 벌만 입혀놔도 얘네들은 순박한 게 있어서 배불리 잘 먹었다 표현한 아이들이네. 순수성이 강하니까 얘는 돈을 제곱으로 대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이 있으면 안 되고 순수해야 돼요. 순수. 모든 걸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사심이 많고 욕심이 드덕듕듕한 사람 짓게 지가 넘어가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경수생은 사실 볼 것도 없네요. 1월 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봐도 순수생은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한탕 이렇게 하는 그런 운입니다. 그다음에 63세 무순생 제가 무순생에 대해서 지겹게도 보살 되기 전부터 들어왔는데요. 무순생들은 끼가 많다. 무순생들은 바람을 많이 빈다. 뭐 평범한 이런 가장의 역할 이거 안 한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거 한번 볼게요. 무순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석푸를 보면 춤을 추는 형이야. 긍정적인 사고라. 나빠도 항상 웃고 떠도 장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재미나는 성질이라고 봐야 돼요. 재복은 널널히 타고났습니다. 돈복. 아 재복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항상 자기 돈 돈인양 차고 있어요. 1월달을 보면 올해 무순생들이 잘하면 부모님을 여유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 그리고 이미 1월달에는 이 사람들은 비닐이만 딱 쳐놨어. 비닐 쳐놓으면 온화해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나누면 한 대라서 춥잖아요. 돈 안 드리고 그냥 비닐이만 하나 쳐놨어. 근데도 그 안에서 동전님이 피고 동전. 시앗이 이렇게 핀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나오고요. 굉장히 달콤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이가 있지만 내가 시암탉을 한 마리 얻어먹는 격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노릇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제주도 좋고요.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1월달에 이렇게 보면 가정적인 것도 걱정이 없고 네. 그다음에 건강 쪽으로는 어떠요? 건강 쪽에도 살짝은 뭐 이렇게 이거 지병이 있잖아. 우리 나이때 살짝의 이런 작은 작은 병은 있어도 큰 병은 없다. 네. 아직도 달리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1월달에 보면 된장찌개만 있어도 버글버글 끓어도 우리 식구들이 그냥 행복한 운 네. 아까 제복은 타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만약에 63세에 자식복은 어때? 1월달 그런 대로 악순환은 없고 네. 이렇게 꼬인 자식은 없다. 이거야. 그리고 63세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제복을 타고났다 했지만 뭐 약간 묶인 듯 해도 술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격에 사업을요. 네. 그다음에 친구지간이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그 그 그 그 안은 어떤가 그래도 항상 무술생들이 네. 친구나 가족이나를 항상 보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보호하는 스타일. 네. 음.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열달에 음. 63세들이 끼가 많다 보니까 네. 돌싱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돌싱이요? 음. 근데 어 굉장히 무해해. 규칙을 어기지 않아. 혼자인 사람들도. 네. 발바닥이 움직여서 자기 먹고 살 거를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등 돌아서 서 있어. 네. 등 돌아서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다. 이거야. 쓸데없는 짓은. 그래서 어 제가 보니까 51세나 63세는 특별하게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수생들이 제일 걱정이지만 네. 갑수생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생도 조금 아니 그 임수생도 조금 아홉수라서 조금 그 힘들긴 힘든데 네. 그래도 뭐 이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네. 1월달에는 큰 걱정 없이 그냥 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음 기회를 보라는 얘기죠. 다음 기회를. 한꺼번에 풀리진 않아요. 아홉수로 치고 나가는 건 있어요. 네. 아예 없으면 좋을 텐데 네. 아홉수는 올 것 같아. 아홉수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크게 나타난 건 없으니까 네. 버티면 된다. 네. 임수생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 거네요. 갑수생들도 조금 그런데 아 갑수생 그렇지만 갑수생은 내년부터 짜. 그러니까 임수생들만 조금 올해는 아홉수다 보니까 진짜 역시나 아홉수를 못 피해 갔군요. 그러니까요. 아까 선생님 공수 주시는데 역시 아홉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속으로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저도 아홉수 엮고 싶지 않은데 진짜 신기하게도 아홉수에 관한 거는 조금 어렵게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홉수라도 내가 진지하게 좀 하다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는 있고 또 사업문 같은 게 막 닫히는 운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결문을 스스로 뚫으려고 하는데 쪽문 조그만 길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요즘에 다 망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너무 걱정 안 해도 해결은 난다 이거야. 해결이 안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감독님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